나 너무 걱정돼 도착한거야? 도착한거야? 어떡해 선배님도 바로 어떻게 했죠? 계시지 선배님들 계시지 얼마나 좋으신데 선배님 진짜로 진짜 정말 좋으셔 여러분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진짜 다 온다 어 다 왔네 다 왔다 여기서 다 왔다 여기서 걸어 올라갔는데 내려 나 너무 떨려 아 떨린다 진짜야 야 너가 해봐 빨리 어떻게든 야 너 왜 우리랑 계속 떨어지지 같이 가 나 긴장돼 나 뭐 나Ä 흐흐흐흐흐